다람핑은 아주아주 활기차고 또 먹을 걸 좋아해. 꼭 미더핑 같다니까. 애교도 많고 마법도 안 쓰고 나무도 정말 재빠르게 올라갈 줄 알아. 특히 도토리를 좋아해서 보석숲의 도토리를 양쪽 입에 가득 물고 있어, 믿어. 저 다람쥐처럼 꼬리도 정말 커, 방글. 다람핑이 파란 피부였던가? 아니야, 다람핑은 다람쥐 같은 갈색 피부였어, 방글. 그런데 머리가 보라색이었나? 머리도 같은 갈색이었어. 아, 그렇지. 그리고 머리에는 검은색 줄이 있었고. 귀는 붉은색이 돌았어, 방글. 맞아, 그리고 다람핑 눈이 초록색이었던가? 아니야, 다람핑은 푸른 하늘색 눈을 가지고 있었어, 믿어. 야호, 오늘도 도토리를 한가득 주웠다, 다람. 너무너무 맛있겠다, 다람. 음, 너는 누구야? 도토리를 주우러 왔어. jek. ressed,b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쉽지 않뉴지. Choi, 다인. 라멘 wh 진짜, 나는 누구야? Пока if Yuri 내 bursting 누나 빠른 하향을 후에 Geg지 parannsinn을 자유롭고,